1학년 1학기 이제부터 현명하게, 현명한 수학의 이현희 선생님입니다.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개념원리 1학년 1학기로 같이 수업을 하게 된 이현희 선생님이에요. 우선 우리 1학년 1학기 개념원리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책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중학교 1학년 1학기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수업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준비했습니다.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수업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친구들이 많은 학생들이 개념원리 책으로 공부하는 걸 좀 볼 수 있는데요. 이 개념원리는 우리 선배들도 많이 사용했던 오랜 시간 사랑받은 개념서입니다. 왜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요? 책 구성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. 이 개념원리 책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딱 목차를 열면 개념원리 이해, 개념원리 확인하기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소단원별로 어떤 개념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이렇게 딱 한눈에 보이게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은 이 개념원리 이해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개념 정리를 해 줄 거고요.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이 개념원리 확인하기를 토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개념 하나 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중간중간 보여드리면서 개념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. 이렇게 하나의 개념 수업이 끝나고 나면요. 이제 핵심 문제 익히기 코너로 그 다음 강을 들어가시면 돼요. 핵심 문제 익히기는 소단원별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밑에 풀이가 있지만 선생님은 모든 문제를 풀어드릴 거고요. 가끔 책에 없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니까 잘 들었다가 필요한 내용들은 적어 놓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책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업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. 그 단원에서 나오는 응용 문제. 하지만 중요한 문제들은 업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반복적으로 다시 보면서 아 이거 중요하게 연습해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핵심 문제 익히기를 쭉 다 풀고 나면 그 다음 장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라는 코너가 있을 겁니다. 이 코너는요.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들을 쭉 분석해서 많이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유형을 쭉 정리해 놓은 게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답니다. 그래서 개념하고 핵심 문제 익히기까지는 조금 어렵다, 문제가 어려웠다 하는 친구들은 같이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문제를 중간중간 같이 풀어보면 좋은데요.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개인적으로 문제를 쭉 풀어본 후에 선생님하고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푼 문제풀이가 맞는지 틀렸다면 어디가 틀렸고 몰랐던 문제는 어디를 놓쳤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들어주면 강의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에 선생님이 중간중간 나올 수 있는 응용 문제들 이 개념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금씩 조금씩 맛보기로 보여드릴 겁니다. 그러면 아, 이 문제가 이렇게 변형되는구나 이렇게 응용될 수 있구나라는 걸 중간중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꼭 필기 부탁드려요. 자, 그리고 쭉 진행을 하다 보면 1학년 1학기는 아무래도 수와 연산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계산력 강화하기 코너가 중간중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기초연산이나 계산훈련이 좀 필요한 단원에선 이렇게 한 페이지씩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연습해보면 훨씬 연산을 좀 숙련되게 푸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. 선생님 역시 여기 있는 문제들도 모두 풀어드릴 거니까 계산이 헷갈리고 어려운 친구들은 같이 보면서 또 연습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. 여기까지 다 공부하고 나면 마지막에 중단원 마무리하기 코너가 있습니다. 얘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는 학교 시험 문제를 분석해서 잘 나오는 것들을 쭉 뽑아요. 그리고 난이도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난이도가 총 스텝 1, 스텝 2, 스텝 3 해서 기본 문제, 발전 문제, 실력업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렵더라도 아,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구나라고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면 끝나느냐? 아니죠. 서술형 대비 문제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학교 수행평가나 아니면 학교에서 서술형 시험을 볼 때 그냥 일반 풀이 과정과 서술형 풀이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연습은 해봐야 돼서 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책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왼쪽에 있는 샘플을 보고 빈칸 넣기를 해보고 그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도전할 수 있게끔 문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저 서술형 문제도 좀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선생님이 문제를 살펴보니 서술형이 아주 쉬운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까다로운 문제도 아, 이렇게 서술형을 써나갈 수 있구나라는 걸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코너인 것 같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이 책은 2022년 개정도서입니다. 그래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반영된 내용이니까 확인 한 번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1학년 1학기에서 뭘 배워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을 좀 볼 텐데요.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수의 특징을 알아보는 단원.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수의 특징을 알아보는 첫 번째, 소인수분의 단원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수에서의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새롭게 배우는 수들이 등장을 하고 우리는 그 수를 토대로 계산하는 연습까지 해볼 거예요. 그 다음 세 번째, 방정식 아마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. 그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문자를 사용하고 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운 뒤에 본격적으로 1차 방정식과 그 활용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. 상대적으로 조금 양이 많다고 느껴지고 1학년 1학기를 배울 때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단원이기도 해요. 그만큼 조금 처음 배울 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우리 친구들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선생님이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차근차근 공부해보도록 하고요. 마지막 4단원은 좌표평면과 그래프라고 해서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. 1학년 1학기는 주로 수와 식 그리고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업하게 될 때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부분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요. 그 중 첫 번째 바로 수업 중간중간 꿀팁이 나갈 겁니다. 그런 건 꼭 필기해 주시는데요. 선생님이 수업 중간에 이렇게 딱 붙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뭔가를 붙일 때가 있습니다. 이 전구 모양은요. 문제를 풀기 위한 포인트 기본 아이디어들을 좀 정리할 때 얘를 탁 붙일 겁니다. 그러면 선생님이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해주려나 생각하고 귀 쫑긋한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 놓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. 두 번째 이 별표는 문제를 풀면서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 또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 어려운 내용, 헷갈리기 쉬운 내용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는 부분에 이 별표를 붙일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별표가 붙었다. 그러면 똑같이 표시해 놓고 같이 문제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강의를 활용해 주시고요. 두 번째 수업 후에 복습은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. 강의가 끝나면 그렇게 목도 마르고 나가고 싶고 그럴 수 있는데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. 하지만 딱 5분만 또는 10분만 투자해서 그날 배웠던 내용 앞에 개념 이해 한 번 쭉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고 틀렸던 것만 다시 살펴봐도 나중에 기억에 훨씬 오래 남습니다. 그래서 복습은 바로 시작하는 걸 선생님은 추천을 드리고요. 세 번째 놓친 부분은 반복반복 이렇게 써 있는데 인강의 장점이기도 해요. 딱 들었을 때 모르는 거 다시 돌려서 보고 돌려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려우면 에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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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것보다 어 무슨 내용이지? 다시 보고 천천히 보고 반복해서 보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요. 충분히 인강을 활용하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1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? 그럼 우리 1강에서 만나요. 안녕!